5, 6, 7, 8 섹션 1 오른쪽으로 스윕을 갑니다. 트위스트 힐 스윕을, 토 스윕을, 힐 스윕을, 토 스윕을 왼발 사선 앞으로 힐 터치, 리사이드 터치, 힐 터치, 트게더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으로 같은 방법입니다. 힐 스윕을, 토 스윕을, 힐 스윕을, 토 스윕을 한 다음에 오른발 사선 앞으로 힐 터치, 리사이드 터치, 힐 터치, 터치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, 2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K-스텝, 오른쪽 사선 앞으로 가서 터치, 제자리 와서 터치, 오른발 뒷사선으로 가서 터치, 제자리 와서 오른발 뒷곱으로 발로 차서 올려서 스커프 찹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3까지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제자박스 오른쪽으로 방향 바꿉니다. 크로스, 백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, 턴백 오른발 사이드, 투게더 스윕을 제자리에서 힐, 라이트, 레프트, 라이트, 레프트 하면서 트위스트 춥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4까지 풀카운트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, 3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즐거운 라인댄스 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